아 아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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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urs 으 와 아 으 으 으 흥 으 더 먹었더니 잘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처음 봤어요 잘 먹네 우식이 원래 우식이가 못 먹는 애가 아닌데 우식이 불면증도 고치고 나 지금 불면증 있어? 잘 자고 있으면 아 여기서 고쳤어요 지금 잠 너무 많이 들어요 조용히 자잖아 너 내가 처음 봤어 이번에 처음 본 게 참 많아 8년 만에? 너네는 8년인 집이야? 네 저 25, 23 때 진짜 닥치고 패밀리라고 KBS가 시트콤을 막 안 하다가 한 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시도했는데 안 됐구나 보게 너네가 나왔구나 아 아 음 우리 근데 때 많이 나치겠다 제품? 또 뭐였어?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도 우식이 나왔고 드는데 성에 안 쳐서 그냥 봄 들어 놓은 사람들끼리 나는 핑계잖아요 기생충도 이제 우식의 연으로 나왔어 그런 거 다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뭐였지? 뭐였지? 사자 사자 그땐 지금 여기까지 갔잖아 추측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대요 응 그래 여행 가면 친해지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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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